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기사 2022년 제1회 4과목 태양광발전 운영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문제입니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청소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절연물은 충전부간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청소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청소를 해야 되었고 두 번째 문이나 커버 등을 열기 전에는 주변에 먼지나 애인물질을 제거한다 맞는 얘기죠 3번 청소 걸레는 마른 걸레를 사용하되 젖은 걸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성인 것을 사용한다 두 군데가 틀렸죠 마른 걸레 부분하고 산성인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었고 4번은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공압을 사용하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흡입 방식을 사용하고 토출 방식은 공기의 압력에 유의해야 된다 진공청소기 방식을 사용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에어 방식은 압력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점검 계획 시에 고려사항 중에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다음 보시면 다음은 일반적으로 신설 설비보다 오래된 설비가 고장 발생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점검 내용을 세분화하고 주기를 단축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신설 설비보다 오래된 설비가 고장 발생의 확률이 높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설비의 사용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62번은 4번 설비의 사용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63번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절연저항 측정 시 필요한 시험 기자재가 아닌 것은 절연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절연저항은 온도, 습도의 영향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온도계, 습도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절연저항 측정하기 때문에 절연저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절연저항을 측정하는데 접지저항계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4번입니다 64번 문제입니다 제어회로 배선의 유관점검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어회로 배선이라고 했습니다 유관점검은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하는 점검이죠 그런데 제어회로랑 SA, 써지없어보는 제어회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회로 유관점검 내용에는 전선 지지물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3번의 과열에 의한 이상한 냄새의 연구를 한다든지 가동부 등의 절연전선의 절연피복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유관점검이 있습니다 65번 문제입니다 소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태양광인데 태양관이라고 되어있네요 인버터에 따른 교류전압, 주파수정 범위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KSC-8564, 2021 버전의 내용이 있는데 개통연구형이나 독립형의 인버터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보시면 1번은 출력역률이 0.98 이상일 것 틀렸죠 0.95 이상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 되었고 2번 출력전류의 종합외역률은 3% 이내일 것 이것도 틀렸죠 3%가 아니고 종합외역률은 5% 이내이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내용이고 3번 보시면 출력전류의 각 차수별외역률은 3% 이내일 것 출력전류의 각 차수별외역률은 3% 이내일 것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되었고 4번은 정적주파수 60Hz에서 천천히 변화시켜서 59Hz와 60Hz 사이에 교류, 출력, 전력, 전류, 외역률, 역률 등을 측정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해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0.95라든지 5%, 3% 그리고 60Hz에서 정적주파수를 천천히 변화시켜서 60.45와 59.35에서 교류, 출력, 전력, 전류, 외역률 등을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꿔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추정 범위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95%, 5%, 3% 이렇게 3가지 정도 쓰면 되겠죠 실기 부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5번은 정적주파수 60Hz라 Guillermo